슬거운 시간도 이렇게 끝나고 정말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정말 아쉽고 정말 서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정말 작별입니다. 자 그럼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우리 성민 씨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다음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배달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배달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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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이 감사합니다.